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경상수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작년 4월 적자하고 올해 4월 적자는 배경이 좀 다르죠? 매년 4월이면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만 이 분야에서 2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배당금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9억 달러나 축소돼서 배당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수출입니다. 그동안에는 수출이 잘 되면서 생기는 상품수지 흑자가 매년 4월마다 되풀이되는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적자를 상쇄하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수출이 감소하고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확 줄면서 여행이나 배당 등에서의 적자를 상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작년 4월과 비교하면 무려 48억 달러 가까이 흑자 수지가 줄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유럽, 중국으로 수출이 꽉 막히면서 상품수지가 8억 2천만 달러 흑자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상수지 적자폭이 9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5월에 대해서 곧바로 흑자로 돌아섰는데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우선 한국은행이나 정부 모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당금 문제가 사라지면 경상수지는 곧바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나 통화당국의 희망과 달리 5월 수출 상황이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5월 무역 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 규모가 4억 4천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대중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화될 경우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불거질 경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은 물론 외국인 투자 이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